안녕하세요. VMySQL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테이블에 대한 조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인은 여러분이 반드시 학습을 제대로 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조회할 때 물론 하나의 테이블에 모든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에는 여러 테이블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인이라는 과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주제, 다양한 SQL 함수 사용입니다. 실제로 각 데이라베이스마다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SQL 서버에서는 SQL 서버만의 함수라든가 Oracle에서는 Oracle만의 함수 이렇듯이 MySQL에서도 MySQL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함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함수들은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특정 함수들은 각각의 벤더사, 즉 제조사마다의 고유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 함수는 문자열 함수와 날짜 함수, 직계 함수, 수학 함수, 순위 함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책에서는 조금 더 함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자세히 다뤄져 있지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핵심만 집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열 함수입니다. 문자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와 문자를 더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conca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에 보시면 concat이 있고요. 그 다음에 string value와 string value n이라고 기본 문법이 있는데 이 뜻은 화면에 보시는 그 바로 아랫줄이죠. 보면 I love MySQL이라는 각각의 단어가 있을 때 conca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문자열을 콤마로 구분해서 연결하면 문자열이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굳이 우리가 직접적인 입력 외에도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열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ncat하고 각각의 열 이름을 콤마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열을 더할 때 가끔씩 문자열 타입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형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임의로 형을 변환하는 과정을 저희가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숫자 타입에서도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 숫자 범위가 넘어서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암시적 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 형 변환, 즉 사용자가 강제로 변환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cast나 convert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st 같은 경우에는 cast 뒤에 해당하는 열과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요. convert 같은 경우에도 사용법은 열과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형 변화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함수가 다 형 변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형을 변환할 때 호환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cast나 convert 함수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타입으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바이너리라든가 캐릭터, 데이트, 날짜 형식이죠. 또는 시간, 또는 데시멀, json, 그 다음에 sign, assign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사용한다 또는 데이터 타입을 바꾼다고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 타입에서는 cast나 convert로 형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저희가 형 변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문자열의 잘림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cast나 convert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숫자를 문자로 바꾼다거나 또는 날짜를 문자형식으로 바꾼다거나 했을 때 문자의 길이를 실제 데이터의 길이보다 작게 지정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류로 반환되지 않고 그냥 데이터가 잘려서 들어갑니다. 즉,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하단에 보면 이제 convert에서 20240405라고 날짜가 있죠. 그런데 제가 character 5라고 해서 다섯 자리로 converting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부터 20240까지 해서 다섯 글자만 들어가고 나머지 데이터는 잘려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 변환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데이터의 길이를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한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verflow인데요. 우리가 숫자 같은 경우는 숫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예를 들어 int면 이제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까지 그 다음에 bigint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갈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현재 타입의 한 개를 넘었어라고 이제 overflow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overflow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cast를 사용해서 저희가 sign을 unsigned 해서 조금 더 범위를 양수의 범위를 늘린다든가 또는 데이터의 타입을 완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ull 문자인데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null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한두 개일 때는 우리가 null이 발생했을 때 어? 이게 왜 null이 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수십, 수백, 수천만 건 있을 때는 중간에 null이 섞여있을 때 저희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데이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null이 들어가서 의도치 않게 이제 null이 출력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null이 왜 위험하냐면 null은 어떠한 연산이 발생을 해도 무조건 null이 반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에서 null 때문에 전체 데이터가 null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null을 치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ifNull이라는 함수이고요. 기본 문표를 보면 ifNull을 하고요. 이제 혹시나 null이 있을 열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을 대체할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fNull 말고도 이제 collis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ifNull은 null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값만 넣을 수 있다면 collis 같은 경우에는 이 null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의 여러 값을 대체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우리가 기본 이제 null을 대체할 열을 지정을 했을 때 열을 1,2,3,4 총 4개의 후보로 올렸을 때 어? 열을 1번도 null이었네? 그럼 열 2로 갑니다. 어? 열 2도 null이었네? 그럼 열 3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이제 null이 없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이제 1,2,3,4 후보군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열에서 저희가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를 Trim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때 왼쪽에 공백을 제거한다. left에서 L Trim 오른쪽은 R Trim right 그 다음에 그냥 Trim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모든 공백을 제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열 함수에서 저희가 posi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문자열까지의 길이가 얼마인지 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가 position 함수를 쓸 수 있는데요. 어? 지금 예시해보면 I love my SQL에서 느낌표까지의 위치를 알고 싶어 하면 position 그리고 느낌표 in 이제 문자를 놓고 나면 어? 해당하는 문자가 있는 위치까지의 길이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뭐 전체 어떤 이메일 주소가 있을 때 우리가 뒤에 있는 도메인만 이제 확보를 한다던가 이럴 때 이제 리버스에서 이제 이메일 at 마크가 있는 데까지만 길이를 재서 앞에서부터 다시 잘라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ft나 right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또 특정 문자열에 정해진 위치까지의 문자를 반환할 수도 있는데요. 어? 앞에서 저희가 이제 뭐 포지션이라든가 또는 이런 left나 right 함수를 사용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시작이 1번입니다. 일부 뭐 뭐 language에서는 0부터 주소가 0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SQL에서는 1번부터 시작한다 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left 해서 e 하면 예를 들어 뭐 do가 반환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의 문자를 반환하는 것은 서브 스트리링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left나 right에서 항상 1부터 시작하는 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서브 스트링을 해서 예를 들어 뭐 네 번째 에서 두 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싶어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범위의 문자열을 반환하는 것은 서브 스트링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스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특정 문자를 우리가 정의하는 다른 문자로 대체한다 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리플레이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어 대체하는 문자가 한번 이제 그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a를 c로 바꾼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여러 군데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글자들이 모두 c로 바꿔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앞에 있는 a만 바꾸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또 우리가 여러 함수 앞에서 배웠던 뭐 서브 스트링이라든가 아니면 포지션을 통해서 위치까지 지정하고 이 함수를 여러 개 조합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더 다양한 문자열 함수는 네. 책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날짜 함수인데요. 날짜 함수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뭐 일별 매출액 또는 월별 매출액 또는 주간별 매출액 등등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또 날짜 함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current time 이라고 해서 현재의 시간을 반환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이 어디의 시간이냐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시간이 아니라 MySQL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시간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한국에 우리가 서버가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 한국의 시간에 맞춰서 반환이 되겠죠. 만약에 미국에 있다 그러면 현재 미국의 시간으로 반환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나는 한국에 있고 서버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서비스 대상이 우리가 여러 곳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로컬 타임을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UTC 타임을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UTC 타임이나 네 커런트 UTC 커런트 네 타임스탬프 등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UTC의 시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표시 형식에 따라서 년이나 분기 코러죠. Month, Day, Week Hour, Minutes, Second Micro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오늘보다 뭐 일주일 뒤에 날짜를 구하고 싶어 하면 이제 Data Add 라고 해서 뭐 Interval 해서 Weeks를 1로 해도 되고 아니면 Day를 7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의 차이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연애할 때 뭐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며칠째인지 사실은 중간에 하다보면 계산을 까먹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Data Tip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리고 현재 날짜를 넣게 되면 이 사이에 날짜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구간의 차이를 구하는 것은 Data Tip다 라는 것을 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요일에 날짜의 요일을 알고 싶다 라고 할 때는 Day 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Day Name 뒤에 이제 우리가 날짜를 넣으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반환해줍니다. 자 그리고 수학 함수인데요. 네 수학 함수는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랜드 함수만 일단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랜드 함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 특정 수를 뽑아오거나 특정 뭐 대상을 뽑기처럼 뽑아오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네 랜드 같은 경우에는 0과 1 사이에 실수용 란수를 발언하는데 말 그대로 랜덤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이 랜드 함수를 실행했을 당시에 이제 그 숫자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을 실습하게 되면 아마 저와 다른 숫자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랜드 함수가 무엇인지만 어느 정도 개념만 일단은 알고 가자. 네 그리고 직계 함수입니다. 네 직계 함수는 우리가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뭐 개수를 세거나 네 또는 이제 뭐 더하기를 하거나 뭐 평균을 내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을 저희가 전부 직계 함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 직계 함수에 대한 좀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카운트 같은 경우는 반환하는 값이 빅인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카운트를 할 때 전체 열 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전체 열에 대한 개수를 세지만 예를 들어 특정 열만 지형이 되면 널 값이 제외하고 계산이 된다 라는 것을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디스틱트문을 이렇게 조합하게 되면 중복 값을 무시하고 고유 값에 대한 썸만 할 수 있습니다. 뭐 카운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평균을 내는 거는 저희가 average에 줄임을 해서 abg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동일하게 널 값은 무시하고 디스틱트를 사용하게 되면 중복된 값을 제거하고 평균을 낸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구한다고 했을 때 전체 평균을 낼 거냐 또는 중복을 제거하고 평균을 낼 거냐 등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을 사용해서 네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인데요. 민 맥스 네 민은 최소값 맥스는 최대값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어 특정 데이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앞에서 배웠던 정렬을 사용하게 되면 order by에서 limit1 해서 가장 ascending과 descending에서 오름차순에 제일 위에 거 내림차순에 제일 위에 거 하면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데이터를 두 번 돌려야 되는데 민 맥스 함수를 쓰게 되면 해당 데이터 이제 데이터셋 즉 테이블이겠죠.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 안에서 민값과 맥스 값을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이 책을 보다 보면 약간 어? 이거 무슨 뜻이지? 라고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부분총합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카테고리별로 더하고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고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을 때 카테고리별로 부분의 합을 더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합을 또 알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롤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이 실수를 해서 직접 데이터를 보다 보면 아 이렇게 부분의 합이 더해지고 마지막에 총합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매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전자제품 매장이라고 했을 때 뭐 세탁기가 얼마 팔렸고 세탁기가 기간별로 얼마 팔렸고 텔레비전이 기간별로 얼마가 팔렸고 그래서 우리가 총 매출은 얼마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보고 싶을 때 이러한 롤업을 사용해서 저희가 부분합과 총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순위 함수인데요. 순위 함수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게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순위를 단순히 순차적으로 1, 2, 3, 4를 매길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동점 처리를 해서 뭐 예를 들어 1등이 1명이고 2등이 3명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 3등부터는 사실은 3등이 아닌 이제 5등부터 4등부터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또는 이제 그 중간에 동일한 순위가 있어도 그거를 감안하고 그냥 다음 순위를 부여할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우넘버 무조건 순차적으로 분유한다 그 다음에 랭크 댄스 랭크 그 다음에 엔탈이라고 해서 전체의 이제 데이터에서 우리가 몇 등분을 해서 각각의 순위를 부여할 것이냐 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위 함수는 파티션이라는 옵션을 제공해서 우리가 뭐 특정 파티션 예를 들어 우리가 1등부터 100등까지 했을 때 학교로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에서 전교 100등까지가 있지만 각 반별로 반마다 1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파티션 반을 하면 반끼리에 1등부터 엔등까지 2반에 1등부터 엔등까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티션으로 순위를 네.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랭크 함수나 또는 순위 함수를 사용할 때 파티션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파티션에 대한 부분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그리고 파티션 뒤에 어떠한 순서로 뭐 열로 파티션을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이제 그 밸류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유일값으로 부여하는 게 로우넘버이고요. 유일값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순차적으로 1,2,3,4,5 순위를 부여합니다. 이때 이제 오도바의 열 오도바의 열 순서에 따라서 줄을 세운 다음에 1,2,3,4 순위를 부여하고요. 랭크 같은 경우는 로우넘버와 비슷하지만 즉 같은 순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랭크는 같은 순위의 경우 같은 값을 부여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1순위가 3개면 그 다음은 2순위가 아니라 바로 4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0점을 그냥 하나의 순위로 치고 바로 다음 순위를 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댄스랭크를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랭크 같은 경우는 1위가 3개면 그 다음 순위는 바로 4순위였지만 댄스랭크는 1위가 3개여도 바로 2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엔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지정한 수만큼 잘라서 각각의 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교생이 98명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5반으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엔타일에서 5를 하게 되면 5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 또 두번째 그룹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식으로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룹화에서 순위를 부여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랜덤하게 어떤 그룹을 나눈다고 했을 때 앞에서 배운 랜드 함수를 써서 일단 사람들의 순서를 다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엔타일을 통해서 5개 그룹 하면 각각의 랜덤하게 5개 그룹의 사람들이 매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QL 함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매우 매우 많은 함수가 있습니다. 특히 책에서도 다 다루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책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함수를 넣어놨고요. 공식 문서에서도 제공하는 여러 함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식 문서 참고해서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약간 문자일을 더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first와 last name을 더해보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first name과 last name이 문자일이 합쳐진 것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날짜를 나타낼 때 그냥 숫자만 나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순위 쓰는 날짜를 하고 싶어 하면 asDate 라고 했을 때 실제 데이터가 이제 년월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잘림 현상 여기 보면 2023 0819 라고 되어 있지만 2023 0 까지만 하고 잘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convert를 할 때 데이터 길이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를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근데 지금은 네 자연스럽게 정상이 됐습니다. 왜? 암시적형 변환으로 그냥 더하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ifNull 함수인데요. null은 아까 어떤 데이터가 와도 null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null을 한번 테스트해 볼 건데요. 우선 table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넣고 나면 이제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현재 데이터가 이제 각각의 null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ifNull column 2가 null이면 공백으로 나타내라. 자 column 2가 null이면 공백으로 나타내라. 라는 거겠죠. 그러면 전체가 이제 일단은 공백으로 뜨겠죠. 네 어 에러가 났네요. 네 잠시만요. from 네 밑에까지 블럭을 안 잡아서 그렇네요. 보면 이제 column 2가 null인데 공백으로 나타났죠. 예를 들어 여기에 내가 AAA를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AA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olumn 어 첫 번째 뿐만 아니라 만약에 column 2가 null이고 3도 널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컬리스 함수를 통해서 네 null이 아닌 것이 나올 때까지 후보군을 넣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bstring 라프트 라이트 여러 개가 있었지만 substring 같은 경우는 원하는 문자열 범위의 문자열만 반환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랜드 함수를 조금 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이 책에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랜드를 쓰게 되면 한번 실행하면 일단 아마 난수 값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실행하면 난수 값이 계속해서 고정된 즉 분명히 랜덤한 값이라고 했는데 아마 고정된 값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현재 세션에서 한번 사용했던 그 세션의 값이 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난수를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는 이제 프로시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프로시저는 네 또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로 만들고 이제 제가 콜을 하면 처음에 네 방금 값이 바뀌는 거 보셨나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 밑에 결과 값 세트 보면 빠르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값이 네 다섯 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냥 세션을 세었을 때는 현재 여러분이 접속해 있는 이 쿼리창에 세션이 고정됐기 때문에 같은 고정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프로시저로 호출할 때에는 프로시저로에서는 이제 호출할 때마다 다른 이제 콜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 동안 돌면서 다른 난수 값이 발생이 된다 라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걸로 보면 이제 랭크 함수로 한번 볼게요. 자 로우넘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면 네 에러가 발생했네요. 무슨 에러일까요? 어마운트 셀렉트 자 한번 봅시다. 셀트 로우넘버 오버 어마운트 프롬 셀렉트 프롬 페이먼트 그룹 아 네 왜냐면 안에 거에서 한번 보면 데이터가 실행이 되고 저희 인라인뷰 배웠죠. 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무조건 붙여져있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랭크 함수를 써 볼게요. 예를 들어 1 2 3 4 5인데 분명히 여기 보면 같은 값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랭크 함수로 순위를 부유해 보면 자 조금 올려 볼게요. 자 1 2 3 4 4 자 여기 동점이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5가 아닌 바로 6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 4 다음에 5가 나오면 뭘 쓰면 될까요? 댄스 랭크를 쓰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순위 함수를 네 특징을 알고 잘 사용하면 여러 데이터를 우리가 등수맥에서 뭐 상위 잘 팔리는 물건 또는 뭐 상위 매출 이런 것들을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SQL에서 제공하는 함수는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만 잘 알아도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만큼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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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